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주요 구성원들은 좀처럼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흔밀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에 누가 있는지는 일반 국민들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알아서 잘 하니까요. 그러나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불협화음, 불화술, 갈등술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개성이 강하기로 유명한 김현종 2차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모으고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김현종 2차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강경책인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밀어붙인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동시에 그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일 양국이 협상으로 선회하도록 우회의 전술을 선택하는 데 또 기여한 인물로도 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안보실의 불화술입니다. 지난 12월 23일 날 조선일보는 김현종 2안보 2차장에 대해서 최종근 평화기획비서관과의 불화술을 보도했습니다. 당시의 기사는 최종근 씨가 김현종을 자르든지 나를 잘라라 이렇게 항명을 하고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며칠째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 소문을 전합니다. 평화기획비서관이 뭘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기획하는지 뭘 하는지. 그러나 최종근 비서관은 연세대 교수 출신으로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구설수로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문정인 씨의 제자이자 문정인 씨와 노선을 같이하는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김현종 씨가 자주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려내렸습니다마는 최종근 씨는 이보다 훨씬 더 강경한 대미관계 그리고 더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주장하는 오히려 자주파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통한다고 합니다. 문정인 특보와 노선을 같이하는 인물이 최종근이다 이렇게 보면 최종근 비서관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짐작에 가지만 이런 짐작을 하게 되면 김현종 2차장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대미정책을 구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근 비서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국과 마찰을 빚더라도 남북관계를 위해서 대북 제재 해제를 적극 밀어붙여야 된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나 이것이 신념화되어 있는 인물이 문정인이고 그 다음에 그 제자인 최종근이라는 사람이 모아입니다. 최종근 비서관은 이런 류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실용적인 그런 입장이 강한 편인 김현종 2차장과는 불협화함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불하슬의 뿔입니다. 직책으로 보면 김현종 2차장은 최종근 씨의 상사입니다. 따라서 최종근 비서관은 김현종 2차장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두 사람의 인간적인 특성이라든지 업무 스타일의 개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갈등에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미관계와 대북관계를 둘러싼 김현종 2차장과 최종근 비서관 사이의 갈등입니다. 김현종 2차장은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는 자주파로 불렸지만 대미관계나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실용적인 입장을 미국을 잘 알기 때문에 실용적인 입장을 견제합니다. 그런 미국과의 관계를 손상하면서까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올해 47살인 연시대 교수 출신이고 문정인 씨의 제자인 최종근 비서관은 청와대 내에서 대표적인 문정인 교수 라인이자 자주파로 풀리는 인물입니다. 문정인 교수의 제자이고 노선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과의 관계에 손상이 오더라도 남북관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최종근 비서관이고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인물들이 청와대 내 운동권 출신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청와대 내는 자주파의 노선을 견제하는 외교상의 자주파 노선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덕실덕실 우글우글하다는 이야기죠. 청와대 내부의 자주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미 식무협상에만 맡겨놓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강상 관광이나 식량 및 의약품 지원 등에서 너무 우리가 소극적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게 돈을 주는 건강상 관광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자주파라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함께 돈 대주는 건강상 관광하자고 하는데 누가 찬성하겠나 이야기죠. 그게 자주파 생각이란 겁니다. 실용적인 노선을 견제하는 김현종과 골수 자주파인 최종근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김현종 2차장과 최종근 비서관 사이의 갈등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그냥 두 사람의 계승상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 문제와 대미관계를 둘러싼 자주파와 실용파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다루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청와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골수 자주파들이 득실거리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이 죄다 초랑하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을 잘 아는 김현종 2차장이 중심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대일관계에서는 지소미아 파기라는 그런 결정관계에서는 실수를 크게 범했지만 지금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남북관계가 아주 경색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입장을 그냥 고려치 않고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자주파의 입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김현종 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과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주파라 불리는 사람들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더 역점을 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보면 그들의 북한 당국자 사랑은 대책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현종 씨가 올해 직책을 유지하면서 컷색에 밀어붙이는 대미관계 희생이 있더라도 북한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골수 자주파의 생각에 적절한 견제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의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월 3일 날 방송됐던 거꾸로 간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16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총선만이 그들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야권의 분열을 보면 걱정부터 앞습니다. 단결을 해도 여러가지 변수 때문에 보수진영이 이길까 말까 한데 단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선은 불과 늑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진영이 철도철미하게 분열되어 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계가 거의 전부가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이 교육계를 장악했습니다. 전교조 교육감들이. 교육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앞날에 크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많은 사회적 실험들이 자유학기제라든지 시험을 없인다든지 수학교육을 줄인다든지 쉽게 쉽게 살자든지 이런 것이 유행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였으면 하더라도 제2, 제3의 후보들이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좀 줄였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겠죠.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도 보수진영이 다 힘을 합칠지 참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사적인 욕심을 죽이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일영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매일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사 문제에 관해서는 공병호TV를 통해서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을 넓힐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개발하거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자기개발, 자기관리, 자기경영에 관해서는 제가 새로 출범시킨 공병호 자기경영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젊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그분들의 앞날에 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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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